아이들 부담 우리 애기 오랜만에 목욕 한 번 하자 애기야 목욕하기 싫어요? 그렇게 해야 돼 머리 꺼질꺼질해졌어 세상에 밖에 외출하고 왔어요? 아이고 애기가 털 색깔이 베이지색이 됐어요 뽀얀 왕자가 애기야 애기야 어떻게 된거야? 아들? 가자 가자 우리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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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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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 괜찮아 전방 끝나 자 한 3개월만에 애기 양발을 다시 하는 날이 왔어요 애기 스트레스 받지 않게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안전하게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애기 놀이 시작한다 아이고 좋아 아이고 다 죽여라 아이고 다 죽여라 아이고 다 죽여라 아이고 다 죽여라 옳지 오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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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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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 애기가 어휴기는 아이고 애기가 그냥 물이 싫었어요 이렇게 남 아 эп ut 옳지 애기 차 야옹 할거야 애기가 애기가 괜찮다 자 애기는 물을 충분히 펄 속까지 키워야 되게끔 물을 접혀줍니다 우리 애기 꾸성꾸성해시라고 하는거야 애기 미안하다 으악 미안하다 오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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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 한번 애기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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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비누칠을 해줘야 되는데 비누는 고양이 전용 샴푸를 사용해요 저는 아모레퍼시픽에서 제조한 프리메라라는 샴푸를 사용하는데 양시티비에 양시님께서 개발낭이 좀 더 첨회를 하셨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신뢰가 나고 홈타입으로 돼있어 가지고 애기한테 막 샴푸를 비빌 그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뿌려주면 돼요 어떡해 엄청 편하죠? 아니 미안 rep 우리 애기야 세상쓰 keeping 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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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우리 얌전하게 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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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시 한번 폼을 쭉쭉 짜서 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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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 어디가 어디가 아유 아유 잘한다 아이고 다 덕 밑에도 덕 밑에도 덕 밑에도 확실하게 아이고 아이고 이뻐 아이고 다 했다 아이고 다 했다 다 했다 우리 비누칠 다 했다 이쁜이 자 거품이 바로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시간이 많이 다 줄이랐어요 이제 물로 다시 헹궈될 때입니다 자 옳지 우리 이제 헹궂 거예요 내 사랑 헹궂을 거 같아 다 끝났어 끝났어 옳지 내 사랑하고 이뻐 자 턱 턱 옳지 자 부석부석 빈노를 다 아웃해 줍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 존경합니다 아유 뭔가 된다는 사람 아기 이뻐 아기 이뻐 내 사랑 아유 아기 이뻐 아기 이뻐 질질질질질 아이고 대상수 우리 애기가 이제 좀 얌전해졌네 우리 애기가 어? 우리 애기가 뭐랄 때는 또 얌전해졌네 이쁜이가 대상이 자 이제 더 이상의 미노띠는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어 자 이제 부르르다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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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으니 이제 말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아유 아들아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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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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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가 복숭아! 잘한다 잘한다 안 돼 돼 돼 돼 돼 돼! 이따가 복숭아! 개기 중 개기 중 개기 중 개기 중 개기 중 자, 수강으로 물기를 꼼꼼하게 빼줍니다 아이고 오빠 아이고 오빠 아이고 오빠 암살 부리지 말아주세요 애기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불안할 수가 없었지 자 됐습니다 일단 술건으로 1차적으로 건조를 했고 애기가 드라이어를 싫어하니까 빠르게 건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애기가 말리기 쉬운 자세를 해주는거야? 아야 어이야 아이고 고마워라 아이고 아 자 드디어 드라이 영어까지이다 어 맞췄구요 남은 물기는 애기가 밖에서 스스로 그루밍을 하면서 물기를 말릴 수 있게끔 아 이제 헤븐게잇을 열어보면 됩니다 아우 예뻐 우리 나가자 세상에 세상에 아이고 아이고 두 번 좀 박음소리가 들렸네 우리 가자 우리 나가자 아 그렇지 귀여워 아이고 애기가 터치마 바디 하네 터치마 바디 터치마 바디 터치마 바디 터치마 바디 터치마 바디 터치마 바디 아이고 귀여워 애기가 그루밍하게 자율을 허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들어 하하하 드라이 그루밍하세요 여름 자 이쁜 애기가 물기를 말리면서 그루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우 저렇게 혼자 하면 얼마나 편해 목욕도 좀 혼자 있으면 좋겠어 ㅎㅎㅎ 포즈가 아주 귀엽습니다 아이! 하세요! 하세요? 이쁨? 아이고 그 와중에 또 이쁨만 달라고 아이고 밉지도 않나봐 엄마가 양발했는데 하세요 우리 애기 하던거 맞아 하세요 그럼 하세요 떨지 아이고 말도 잘 들어 아이고 보송보송해졌네 그냥 아이고 이쁘지 뿌예냐? 세상에 아이고 요거 한입에 그냥 쏙 넣어버리고 싶네요 그냥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세상에 우리 뽀얀이 젤리가 살아났네요 회색 젤리 사라지고 아이고 이뻐 내 사랑 어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루밍은 다 한 거 같아요 거의 다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아들 우리 그루밍 그만하세요 옳지 귀여운 우리 뽀얀 이쁜이 잘했어요 고생했어요 뽀뽀 아이고 좋은냄새 아이고 좋은냄새